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임영웅 힙합까지 섭렵 금목걸이 플러스 모자 패션도 착붙이라는 소식입니다. SNS에서 힙한 스타일 뽐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1일 임영웅 SNS에 아비앙또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어요 그래서 사진 속 임영웅은 모자 목걸이 등으로 힙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아비앙또 지난 5월 발매된 임영웅의 앨범 I'm Hero 수록곡의 제목이고요 팬들은 아비앙또 뮤비 다시 가나요? 임영웅 멋있다 힙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공연도 2월 11일 12일 날 돌비시어터에서 콘서트 I'm Hero in Los Angeles 공연도 아주 모사히 잘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목걸이 이렇게 보이시죠? 모자 쓰고 그 다음에 힙합 모양을 타고 있죠 힙합 춤추는 스타일이죠 그런 것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대단한 임영웅이라고 하냐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저희 영웅형제TV도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